오늘 새벽 2시 반인데 낚시하려고 일찍 나와봤습니다. 뭘 잡을지 현장에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6시 반인데 낚시하러 오라고 난이 나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나왔어요. 6시 반에 학공시 올라오는 건 처음 봅니다. 낚시를 많은 소사님들이 벌써 왔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해가 이제 막 뜨고 있죠. 뜨고 있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벌써 뭐 올라오는가요? 아니네 아니네요. 아무튼 생명체가 보인다고 하니까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많은 소사님들이 나오셨어요. 파공시를 체비하게 잡아보긴 처음이에요. 그래도 형님이 벌써 체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하시고 아버지 밑밥 붙이고 계세요. 와 와 왔습니다. 오 옆에 소사님 왔어요. 아침인데 하이선터가 좋아요. 호호 호호 수심은 1미터 한 20 정도 아이고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여필 분 또 왔어요. 여필 분은 자꾸 오는데 형님은 안 오고 있습니다. 와 굽기도 상당히 붉어요 한 마리 잡았어 드디어 차비를 바꿔서 선수계에서 한 마리 잡았다 안 될 땐 선수계에서 한 마리 잡았다 안 될 땐 선수계에서 한 마리 잡았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잡아줘야지 잡아줘야지 1분인데요 카메라를 켜자마자 쌍반을 제보했는데 두 마리 올라오다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6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시인데 저걸 한 번 3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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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올 뻔했어요 지금 벌써 반쿨을 이상 잡았어요 오늘은 오늘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빨리 잡아가지고 자 지금 들어간다면 좀 조용해지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짜잔 저 짜잔 6시부터 9시까지 잡은게 이만큼이에요 정말 많이 잡았죠 오늘 완전 대박났어요 흐흐흐흐 튀어나올까봐 다시 닫았습니다 국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뒤쪽으로 올라옵니다 여기다 올라옵니다 네 와 거의 고등어 크기의 고등어 크기 여기도 아름답니다 여기도 아름답니다 여기도 저 올라옵니다 저는 와 허 어 거기서 끓여 올 것 같은데 네 네 그 꼬일 것 같은? 누구까지? 아 화장실 거네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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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여기 왔어요 팝꿍치가 왔어요 여기도 왔어요 여기도 왔어요 사모님이 더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오고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꽝 물었어요 꽝 물었어 아이고 어 여기 떠올라옵니다 오늘 대체로 잘 나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침보다 지금 물살은 좋아졌고 물 온도도 얘네들이 놀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더워요 더워 너는 전반적으로 속도는 고기가 많아요 잘 올라옵니다 자 미끼를 끼우고 캐스팅하고 몇분만에 입지를 하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주척하고 왔어 왔어요 왜요 왜요 왜 왜 들어가 근데 제가 근처에 왔나봐요 20초 정도 지나니까 입질은 오네요 또 입질이 근데 이렇게 확 활성도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얕게 입질을 하는 화궁치가 옛날 화궁치가 아닌가봐요 잡히는게 좀 까다로워요 잡히는게 좀 까다로워요 1분이 지났습니다 캐스팅한지 1분이 지났는데 입질 한번 바꿔 아직 9시간 안된 상태입니다 됐다 됐다 왔습니다 카메라맨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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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구나 오늘은 왔구나가 아니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오늘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왔어요 네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와 힘이 힘이 좋아요 화궁치가 힘이 좋아요 와 힘이 좋습니다 와 크다 완전 크다 와 와 진짜 크다 이거 확실히 아까보다 물이 좀 덜 갑니다 덜가요 실제로 얼딱지가 먼저 올까요 으어 왔다 아 따가워 카메라 메이기 더 자고한 거야 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이! 이거 이거! 홀치기 됐네요 하꽁치 홀치기입니다 과연 많기는 많은가봐요 옆에 옆에 홀치기 돼서 올라왔어요 옆에 홀치기 영역에 홀치기 영역에 홀치기 돼서 올라왔어요 홀치기 홀치기 됐어요 진짜 옆불대기에 입에 문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건들렸나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오늘 자체적으로 여기도 또 올라옵니다 잘 올라옵니다 지금 네 저 분들도 올라오고 안줬습니다 평균 한 1분에서 1분 30초? 2분 내내로 입질이 오고 있어요 어! 튀었어요 금방 보셨죠? 하꽁치가 위로 이렇게 영소숨 쳤다가 내려갔죠 확실히 카메라에 닿았을까 어! 왔습니다 네 왔어요 이번에는 1분 안걸렸어요 1분 안걸리고 20초만에 왔어요 20초만에 와 와 아 하하하하 아 됐다 왔습니다 앞에 왔어요 왔습니다 앞에 왔어요 앞에 왔어요 앞에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왔는데 언제 치는거야 언제 칠건데 구이 왔는데 언제 칠거냐고 하하하하 타이밍 마차가 친데요 타이밍 마차가 친데요 하하하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하하하하 잘 올라오니까 재미는 있네요 하하하 재미는 좋아요 하하하하 오 진짜 크다 하하하하 자 아까랑 조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파도가 조금 조금 아까는 완전 고요의 바다였는데 지금은 약간씩 파도가 일렁기고 있어요 바람 타신 것 같아요 바람이 아까에는 남풍이었는데 지금은 국덕풍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람이 이쪽에서 보였어요 체비를 바꿔가지고 바꿔서 해볼게요 자 재미 바뀌었습니다 하하하하 반전 홈런 날아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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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10시 한 17분인데 잘 안올라옵니다.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되게 큽니다. 올라와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앞에도 오고 글쎄요 올라옵니다. 에 올라옵니다. 아 크다. 큽니다 여러분. 예. 목소리 딱 걸렸어요. 고기가 차가워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